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용성입니다 오늘 할 건 전용성의 1초 기출 토익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나간 이유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머리에서 기억이 나는 거고 시험에서 봤던 그런 거를 아주 짧게 짧게 저작권이라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 짧게 짧게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수를 900점 800점 그 이상 올라가려면 아주 많은 얘기들이 알아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영어 플러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일반 사람들은 짜증나잖아 야 저게 뭐야 한번 토익점 해볼까? 아 됐다 그래 에이 토익 안 해 이렇게 되잖아 우리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이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해도 600점까지는 1초에 풀 수 있게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1초에 풀어서 600점까지는 정말 야 점수 쭉쭉 올라가 너무 재밌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수업의 모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야 제 말 믿을 수 있냐 저게 진짜 가능해? 제가 사전 보면 이것도 답인데 뭐 이 사람은 이거를 아는데 제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개월 전에 어떤 시험 문제 하나 나갔는데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오답이 나갔어요 오답이 그게 오답인 이유를 수업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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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게 정답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답을 어떤 한 사이트에서 외국인들이 답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네이티브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근데 답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답이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수긍이 가요 근데 지금 왜 그 얘기를 못 하느냐 지금 설명하면 다음에 시험에 또 그게 나왔을 때 우리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점수를 높여야 돼요 통영상대평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운 문제를 딱 맞춰서 점수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 그 수업을 본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도 아 이게 이렇대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출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지난달 한 달 전에 또 하나의 어떤 답이 하나 있었는데 랩스라는 게 있어요 랩스가 원래 이제 시행차고 실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었고 그게 다른 뜻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유명한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토익 강사 중에 훌륭한 유명하신 분 그분이 그 사이트에 이게 무슨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차라리 뜻을 안 썼으면 이제 표가 안 나는데 뜻을 써버려서 그게 드러나게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랩스가 실수 착오가 있지만 뒤에 인이 있어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낸 말 높아지다 줄어들다 이런 말은 인하고 바이를 써서 인은 뭐뭐에서 바이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에서 뭐뭐만큼 늘고 주는 말은 그래서 이 랩스에도 실수나 착오 말고 하락 감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랩스 인은 뭐뭐로에서의 하락이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뜻입니다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이렇듯 우리 수업에서는 한 번도 오답이나 잘못된 설명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능력은 다 보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토익은 천재적이라면 천재죠 정말 네이티브가 나랑 붙어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아 토익만 토익이 어떤 문제만 물론 말하는 건 그 사람들 더 잘났겠지 그 사람들이 네이티브인데 저는 토익 시험 처음 보고 980 맞았어요 990 만점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네이티브 갖다가 시험을 보라고 해서 980 처음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서 토익 보고 980 맞으면 제가 1억 드릴게요 1억 설마 진짜 그런 사람 데려오진 않겠지 그런 사람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한국이니까 야 그 한국어 시험 내가 처음 봐도 나는 한 990 만점 중에 900은 넉넉히 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중화도 없겠다 여러분 영어 수학 국어 다 헤맸잖아 국어 뭔지 모르잖아 그렇게 지금 제가 잘난 척을 하는 이유는 제가 드리는 설명이나 이런 거에 이의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한 게 답이에요 100% 토익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follow me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빠른 길 훌륭한 그 토익의 정복의 길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whatever you expect you will get more than that 너무 훌륭하지 발음도 좋아요 나 순수 국내판에 발음 너무 좋잖아 whatever you expect 당신이 무엇을 예상하든지 you will get more than that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오 발음 훌륭하잖아 이거 다 혼자 공부한 거 혼자 훌륭해요 리딩 실력은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시작할까요? 잘난 척 이제 그만 이제 시작 자 여기 명사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 자 거기 명사가 뭘까요? 명사는 이름 명자에다 말사자에요 이름을 가진 말 의자 책상 나무 이게 명사에요 명사 그래서 명사는 시험에서 어떻게 잘 쓰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 있죠? 이 어 뒤에 명사가 와요 어 그리고 형용사 이 형용사 뒤에 명사가 와요 어 말고 뭐를 써도 되냐면 어 말고 덜을 써도 돼요 그리고 히즈 이렇게 소유격을 써도 돼요 이런 말들이 명사랑 써요 명사 명사는 이름을 가진 말이야 의자 책상 나무 그 앞에 이 어를 쓰면 어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수많은 것 중에 김미호 북 그러면 야 나 책 하나만 줘봐 아무 건 하나가 어야 어 근데 더는 그 책 야 그 책 줘봐 너나 나랑 보던 야 있잖아 그거 어? 우리 중화 독기에서 봤던 그 책 그 야한 책 있잖아 이거 어? 딱딱한 책 말고 수학책 같은 거 따불하지마 야 한 책 보면 눈이 막 이만하게 커졌던 어 그 책 있지 그 이렇게 정해지는 게 더해 더 희즈는 소유격 누구 야 그 사람의 책 그 야한 거 야 개 거잖아 개 홍길동 거잖아 히즈북 그 사람의 책 이렇게 어나다나 소유격은 다 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요 그러니까 이 어보고 뒤에 명사 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야 그 명사는 알겠는데 그럼 그럼 여기서 내가 명사가 뭔지 어떻게 아니? T-I-O-N T-I-O-N S-I-O-N I-T-Y T-I-O-N S-I-O-N I-T-Y 아 여기 다시 좀 써줄까? T-I-O-N S-I-O-N 그 다음에 I-T-Y I-T-Y 그 다음에 N-E-S-S N-E-S-S 끝이 이렇게 끝나는 말들이 많은 경우 명사입니다 아닐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닐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어디에 명사 이벌리에이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이벌리에이션은 평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F하고 V F하고 V는 윈, E가 아랫입술 안쪽에 이렇게 닿게 Evaluation 이렇게 여러분 발음을 신경 쓰지 않으면 영어를 되게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요 L-C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Evaluation 이렇게 Evaluation 강조하면서 A careful evaluation of the data 데이터의 조심스러운 평가 이렇게 발음하시면 L-C도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 나중에 기회가 많겠지만 오브를 기준으로 뒤에부터 해석하는 게 제일 많아요 데이터의 평가 이렇게 해석 필요 없어 그냥 1초에 푸는 거야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토익 600점까지는 제가 확실히 단기간에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게 올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그 밑에 보시죠 잠시 줄게요 오케이 자 그 밑에 보니까 personally야 personally야 뭐 personality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have have 뒤에 명사 와야 돼요 I have a girlfriend 저도 저는 I have a girlfriend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그치? 저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으면 더 많으면 좋고 여자친구 두 명이면 더 좋고 열 명이면 더 좋고 이렇게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have 뒤에 명사가 와요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on on 뒤에 명사 outgoing은 이 outgoing이 아주 외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거 외향적인 외향적인 그럼 명사가 되겠네 이 ity가 명사란 말이야 아까 했잖아 여기 ity si when ness ness 하나 빠졌네 ness 그리고 ti 이게 명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 모르겠지만 야 이게 명사다 see 1초에 푸는 거야 1초에 이렇게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라니까 여러분 제 머리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have an outgoing personality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3번에 보니까 여기도 어형 문제 자 여기 보니까 오브가 눈에 들어와야 돼 오브 오브라는 걸 전치 오브는 전치사라고 한다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는 아인지가 와야 돼요 전치사는 뭐 in on at for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해요 그 명사가 있으면 뒤에는 아니 아니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는 아인지가 온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이 ti on이 명사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방금 전에 했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네 그래서 ti on si on n e s s 그게 명사다 오케이 여러분 집중하고 있지 이게 인터넷 강의의 맹점이 애들이 집중을 안 해도 제가 공격을 못해요 본섭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열심히 안 할 거야 시킨다 2만 문제 막 이렇게 협박이 막 들어가요 너 물고 나면 서요 너 노래 불러봐 이렇게 그 모든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넷 강의는 그게 안 되잖아 이렇게 노래 시켰는데 노래 불렀던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것도 팝 속으로 불렀었어요 이렇게 정말 다 놀랐어요 수업 듣는 사람들이 걔가 이렇게 노래 부를 줄 몰랐어요 쭉 불렀어요 노래를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자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자 그래서 이게 오브 뒤에 명사가 와요 오브 뒤에 그래서 congestion congestion 혼잡 그래서 혼잡의 결과로써 이렇게 오브 뒤에 일초에 잡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as a result of가 멸망의 결과로써 멸망의 결과로써 오케이 그 다음에 3월에 보면 people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세계 최고 수준의 토익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이야 여러분 아주 훌륭한 천재적인 강사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첫 시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980을 980을 맞았고 계속 990을 맞는 천재적인 강사의 훌륭한 사람이야 그만 잘난 척 여러분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people seek seek은 찾다 구하대요 사람들이 찾아요 그 몸을 구해요 seek 뒤에 to가 와도 돼요 to가 seek to 몸을 하려고 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seek 뒤에 명사가 보통 와서 찾다 구하대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employment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볼 때 seek이 찾다 구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되고 뒤에 명사나 to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employment 이 month 얘기했잖아 M-E-N-T S-I-O-N T-I-O-N I-T-Y 그렇게 붙은 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취직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뜻을 아는 건 두 번째고 답을 맞추는 거 일초에 푸는 거야 고용을 찾는 사람들 people seek employment 오케이 이렇게 자 넘어갈까요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중 자 밑에 보니까 5번에 further blank or from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or를 눈여겨보시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해 or 하고 and 하고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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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nd 하나 tg 이렇게 하나 but 오케이 and or but이 양립에 유사한 형태가 돼 그게 토익의 스타일이야 토익도 영어구 영어도 영어구 그냥 영어 공부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만 년 걸려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몇만 년 걸립니다 여러분이 점수 500 600, 700 조금씩 올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끝나게 된다고 토익의 스타일을 알아요 스타일 그럼 짧은 기간에 확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a, b, c, d 간신히 아는 상태에서 800까지 아유 800 너무 쎘다 600까지 팍 올라가자 이게 우리 수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and but or and but or and but or는 양립에 유사한 형태가 옵니다 반드시 유사한 형태가 옵니다 유사한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 야 이게 permit 야 이거 동사인가 봐 아이 동사면 이게 지금 이 and but or 양옆에 겹치는 거거든 이렇게 이 permit도 어에 겹치고 이 앞에도 어가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에 걸리는 명사이며 이 or 뒤에도 얘기가 명사인 거야 permit이 물론 허가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permit 목적어 to 이렇게 해서 허가하다 근데 permit 때 허가허가증 이란 명사가 있어요 허가허가증 어 그럼 이게 허가증 명사면 명사처럼 생긴 거 야 이해하고 이해하고 라이센스 내가 들어본 것 같아 라이센스 뭐 007 뭐 살인면허증 뭐 이런 거 그거 할 때 좀 좀 그런가 영화의 그 라이센스 그 007이 뭐 살인면허가 있다고 하잖아 그게 이제 영화상이고 우리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게 다 라이센스야 그러니까 여기 permit이 명사고 얘도 명사 같아 어 좋아 라이센스 센서는 라이센스가 뭐 면허를 주다 이런 거니까 라이센서는 면허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행위자를 나타내요 er이나 or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쓰면 안 돼 여러분 and but or 양옆에 겹쳐야 돼 and와 but or 명사니까 여기도 명사인 라이센스 이렇게 쓰면 for 뒤에 명사 or 뒤에 명사 or 양옆에 겹쳐서 명사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답을 맞추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시험이라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 1초에 푸는 거야 1초에 밑에 inner 뒤에 집어넣어라 그럼 인 이거 전지사라고 해 전지사 사전에 이렇게 preposition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말 몰라도 돼 잘난 척할 때 사람들 앞에서 야 이게 전지사 preposition이야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그냥 그 그 이게 전지사야 뭐 영어로 못 옮겨도 돼 그냥 뜻만 알면 돼 이 프리란 뜻이 앞이고 피우에서 두다란 말이니까 앞에 둔 말 전지사라는 건 명사는 아닌지 동명사 앞에 둔 말을 그 전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지사가 보이면 명사 와야 돼요 여기도 전지사가 보이니까 명사 온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도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 온 거야 넘버 명사잖아 수 여러분 알잖아 근데 이렇게 인어 넘버 러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넘버 러브 어 넘버 러브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많은이니까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지 그치 많은이니까 그래서 많은 주요한 도시들 그런 것까지 보시면 좋고 메이저 주요한 그리고 인이니까 아주 많은 도시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간단하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 시티와 인스 넓은 장소의 인스입니다 인 더 시티 인 더 에리아 인 더 프라비스 인 더 노던 파트 인 에이저 인 더 월드 너무 복잡하지 나중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한 번만 그냥 인 하고 시티 넓은 장소 인 쓴다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 7번에 보니까 여기 위드가 보이는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치사라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는 아닌지 보는 거야 그러면 인스퍼레이션 여기 ti on si on it y 이렇게 끝나는 게 명사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해석 못해도 야 이게 명사 같아 딱 찍으면 되는 거야 인스퍼레이션은 뭐예요 영감 영감은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영감 마누라 이게 아니잖아 영감은 뭐야 내가 어떤 그 가문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내가 어떤 자연을 보면서 인스퍼레이션 여기 있네 여기 자연에서 인스퍼레이션 어떤 영감이 떠올라 아 이거 작곡을 해봐야지 의상을 디자인해야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드 뒤에 그냥 어 야 명사 그런데 뭐 명사인지 모르겠는데 ti on si on it y n e ss 그런 게 명사로 잘 나온다는데 찍으면 돼요 지금 같은 얘기 몇 번씩 했잖아 본 수업에서 한 2천만 번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영감의 영감 고무 고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기분을 좋게 하는 이렇게 그 그 자기에 대한 그 느낌을 업 시키는 이렇게 고무시키다 이런 거 들어봤죠 이제 자 그 다음 밑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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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t 이런 거 전치사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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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P 발음인데 S와 P 만나면 쌍비비에 가깝게 들릴 수 있어요 speed splendid 이렇게 response 이렇게 response panty처럼 우리 pants라고 할 때 그것처럼 좀 들려야 돼 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좀 깨잖아 그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해서 응답하다 대답하다 인이니까 명사 쓰면 되는 거 명사 없어 그럼 얘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to 있죠 respond도 to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responsive도 to로 이어져요 respond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respond to 대답하다 responsive는 응답하는 대응하는 response는 응답하다 얘가 다 to랑 써요 to 이런 거 중요해시요 나와 to 뒤에 명사나 ing가 올 수 있거든 to 뒤에 명사나 i to 뒤에 원래 동사원인 90%야 나 가고 싶어 i want to go i want to go 가고 싶다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원인 90%인데 10%는 to 뒤에 명사나 ing가 오는 게 있어요 얘가 지금 그 명사야 고객들 요청 고객들 요청 얘가 지금 명사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90%는 to 뒤에 동사원형이지만 to 뒤에 명사나 ing가 오는 10%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얘가 걔야 왜 와야 돼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나와요 respond to response to responsive to 어떤 그 성질은 계속 따라다녀요 commit라는 말이잖아 commit 그래서 commit 목적어 to 원래 이렇게 쓰거든 걔가 committed가 됐든 commitment가 됐든 to랑 써요 이 to가 commit to 뒤에 명사나 ing가 똑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respond드와 관련된 말은 to 뒤에 명사나 ing가 온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싫어 너무 몰라 나 도대체 모르겠어 아 그러면 인디에 명사 오더라 야 response가 명사더라 응답 대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자 우리 벌써 8번 했는데 9번 9번 해보니까 ensure가 있어요 ensure 원래 여기 sure는 알지 sure sure가 I a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I am sure that he would come 그 사람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알잖아 그치 sure가 확신하는데 거기다 en을 붙이면 동사가 아닌 말에다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 large 같은 거 있잖아 large 큰 이거 g야 g 거기다 en 붙이면 enlarge 확대하다 확대하다 enlarge 확대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ensure도 확실하다 ensure a fair distribution 자 그러면 ensure 확실하다 근데 얘 뒤에 명사나 대시오 여러분 그 성질을 외워야 돼 중고등학교 때처럼 어 야 ensure가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ensure는 명사나 대시오 입니다 그리고 어 어 뒤에 명사 fear가 공평한 이란 뜻도 있어요 이거 야 이거 unfair 하잖아 UN 붙이면 반대잖아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잖아 fair 공평하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fair 공평한 형용사 얘도 명사 그럼 명사처럼 생긴 거 이거 T-I-O-N-I-T-Y-N-E-S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짜로 쉬운 문제를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명사 시험에 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ensure디의 명사 urge의 명사 fair디의 명사 야 이게 명사래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distribution 이 distribute가 바로 뒤에 이 distribute 바로 뒤에 명사가 와서 이게 배포하다 나눠주다 distribute 배포하다 나눠주다 distribution은 배포 유통 나눠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옆에 funding이네요 funding 자금 공급 또는 자금 그래서 자금의 공평한 평가 이 오브 같은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금 자금의 공평한 너 오십 나 오십 평가 이것은 ensure 확실하다 오케이 자 distribution 알고 있고 그 옆에 것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로 여러분 몇 개를 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번에 10번에 보니까 여기 뭐 뒤에 on Richmond Street street 도로에 on 쓰거든 몰라도 돼 이런 거 그 참고 뭐 무슨 블러브라인드 street 이런 데 다 on 써요 도로에 근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Richmond 가 Richmond 도로 거기 예 뭐 그러면 construction 이 construction 그때까지 여기에서 건설작업 그때까지 여기 until 뒤에는 주어 동사 오든가 명사 오든가 until 내가 그 사람 만날 때까지 until I met her 아 만났을 때까지 이렇게 주어 동사 와도 되고요 until Saturday 토요일까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도 돼 그래서 until 뒤에 명사 오든가 주어 동사 올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until 바로 뒤에 주어 명사 와야 되잖아 명사 그래서 리치몬드 리치몬드 도로에 건설이 뭐 완성될 때까지는 뭐 이렇게 내용이 있을 거야 근데 시험에서 물은 건 이거야 until 뒤에 뭐 쓰니 명사나 주어 동사 그 주어도 대부분이 명사예요 그래서 construction T.I.O.M. 부터는 게 명사라 하잖아 리치몬드 그 도로에 건설이 뭐 어찌저찌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until 이게 뭐 뭐 할 때까지 라고 해석하고 뒤에 명사거든 주어 동사가 오든 그래서 until 뒤에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할 때 그 주어도 명사입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자 11번에 보면 exceeded sharehold이 있습니다 아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근데 거기 보니까 컴마가 뭐예요 아 컴마가 아니라 아파스트로피 아파스트로피가 보입니다 저 아파스트로피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아파스트로피 뒤에 명사 와야 되죠 여러분 명사 존즈 줄리즈 여러분 동네에 뭐 파파이스 맥도날드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저걸 빼는 거예요 그 레스토런트 뽀빠이나 맥도날드가 운영하는 식당 이렇게 맥도날드 레스토런트 파파이스 레스토런트 이렇게 그렇게 뒤에 명사를 빼는 거야 그 흔하게 쓰는 걸 그래서 이 소유격되는 명사가 와 그 가게 이름 같은데 빼도 돼 이렇게 뭐 좀이 운영하는 빵가게를 좐지 베이커런트 좐지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쉐어 홀더즈 이게 소유격이란 말이야 원래는 여기다 아파스트로피 S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줄리 아파스트로피 줄리즈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S가 있었기 때문에 빼버린 거야 이거 중학교 때 선생님 다 얘기한 거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맨날 놀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런 걸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S가 있었기 때문에 빼도 돼요 그래서 주주들의 예상을 익시듯 초하다 넘어서다 뜻은 뭔지 몰라 아 이거 소유격이다 소유격이니까 명사 와야 된대 근데 지금 오늘만 몇 번째 듣는 게 TION SION ITY가 명사라 어 이거 같아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S 있잖아 이렇게 이거 맹신하면 안 돼 지금 하는 얘기는 맹신하면 안 돼 그 ABC 중에 하나만 복수가 있으면 여기만 하나만 복수 명사잖아 S 그렇게 찍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옛날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좀 뜸하거든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찍어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찍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럼 조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건질 만한 거 EX는 받기란 뜻이야 여기도 있네 이스페트도 EX는 받기란 뜻이야 SEED는 가다야 밖으로 가다니까 이게 초과하다 초과하다 넘어서다 여러분이 본 수업을 들으시거나 하면 거기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웹하드 거기에 이 어원 자료가 있어요 이 어원에 대한 자료도 있고 이걸 외국인이 읽어 막 이렇게 이 SEED 한국인 초과하다 이렇게 쭉 나간다고 그런 자료들 찾아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다니시면 아주 짧은 기간에 단어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외울 수 있어요 아 EX가 바뀌구나 SEED가 가다구나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못해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가다에서 초과하다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 PROCED 있죠 여러분 PRO R PROCED PRO가 앞이야 SEED는 가다야 앞으로 가다니까 이게 진행하다야 진행하다 진행하다 그렇게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가다 SHARE HOLD 주주들의 예상을 초과하다 이렇게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PECT는 SPECT 스펙이 여기다 S가 있어도 돼 없어도 돼요 SPECT가 보다라는 뜻은 바글 보다에서 예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예상하다 오케이 자 12번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SCHEDULE SCHEDULE은 우리는 SCHEDULE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영국계의 발음에서는 SCHEDULE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SCHEDULE 영국계의 발음도 통역에 나와 그래서 그런 발음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발음이 안 좋으면 그게 발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LC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말할 때 영어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발음이 좋으면 막 보여주고 싶은데 발음이 안 좋으면 이제 떨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SCHEDULE 일정을 잡다 YEAR NEXT 여러분의 다음번 APPOINTMENT 약속을 일정을 잡다 그러면 왜 얘가 답이냐 UOD의 명사 NEXT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UOD의 명사와야 되고 NEXT가 형용사일 때 명사가 되니까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가 그럼 다음번 너의 약속 그럼 약속 이 MENT, TI1, SI1 그게 명사라고 했잖아 당신의 다음번 약속을 일정을 잡다 그리고 APPOINTMENT는 약속 말고 그 진료 예약이나 검진 예약 그것도 APPOINTMENT라고 해서 당신의 다음번 진료 예약을 일정을 잡다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혁신적인 아주 센세이션하고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토익 솔루션입니다 해결책 여러분이 고민하던 그 시간을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지금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거 잘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더 빨리 얻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